거란은 분명히 고려를 다시 징범해올 글쎄 누구인가? 지금 누가 그 눈소리를 내었어? 누가 그 눈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? 헤헤 전쟁이라 부르는 것이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옵니다 이 친구 이거 도대체 왜 그래? 왜 이렇게 행설수설이야? 때려죽여라 배하 용사하시옵소서 더럽게 목숨을 구걸한단 말이냐? 바로 그것이야 잘못을 알고 비일 줄 아는 것이 배하 용상에서 내려오십시오 무슨 개소리야 아하하하하 히힣 히힣